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해피에요. 해피 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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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 커밍 홈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쪽이 홈 라라라라라 으아악! 으아악! 가미홈! 길어오는 적 있어요? 네 애기 때 저도요 저는요 일곱 살 때 뭐 살 때? 일곱 살 때 다행히 집으로 돌아왔군 네 돌아왔습니다 아니 전 멀에서 멀어요? 네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read 왜 Jesus shared을 마사 oyn 하든 글에 잘 으아악! 아직 해프 왜 살래 왜 yêu 그쵸? 해피를 맨날 만나고 사야됩니다. 네. 이름이 해피. 얘네들이 나뿐이에요. 알죠? 여기에서 딱 한 명이 바울이다? 네. 저도 알아요. 바울 엄청나게 나빠는데 엄청나게.. 바울이에요. 바울이 아니라. 바울이라고 불러야죠. 바울이라고 말하면 바울이 슬퍼요. 응. 그렇죠. 자기의 눈이 눈을 보여요. 저 얘 안했는데. 얘 안아요. 예수님이 어떤 고아방인 거 사줬는데 그래서 깨불어봤는데 너무 딱딱해서 나 안쪽으로 내가 이렇게 더... 해피 응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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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얘기합시다 이 아들 엄청나게 나쁘네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뭐냐면 이거 알죠? 아버지가 죽으면 갖고 있는 돈을 애기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걸 먼저 낳아요 이것도 이 아버지는 엄청나게 부자해요 여기서 반이 준거다 엄청나게 형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 형아는 엄청나게 잘해요 아버지 도우고 엄청나게 좋은데 누가 바른거야? 누가 바른거야? 응 둘 다 바른거야 어 누름표 저거할게요 저거할게요 아 우리는 할게 할게 아들 누가 바른거야 눈이 또 크게 이렇게 저거할게? 예스 나오잖아요 저는요 아까 전에 넣으라고 하려고 했어요 진짜요 저도 안해요 그냥 막 한거에요 엄청나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말씀은 잘 듣는게 중요하잖아요 퀴즈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성격이 엄청나게 잘 있나 하는 문제에요 근데 이걸 맞히면 성격이 엄청나게 잘 있는거고 못 맞히면 엄청나게 못하는거에요 그럼 다음에는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랜덤을 그냥 막 하는데 다 맞아요 신기하기도 어찌되 그래요 다음 패기 봐봐요 돈을 탔었어요 왜 어떻게 탔었는지 알려줄까요 봐봐요 돈을 탔었어요 필요없는걸로 네 얘는 밥이 막 먹었어요 근데 밥이 쓸모없어요 뭐랬냐면 친구들이 막 초대했어요 그 다음에 닭고기 엄청나게 맛있는거 많이 샀어요 그게 점점 들어주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가 친구가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거지가 됐으면 근데 이 친구는 엄청나게 나쁜 친구여서 근데 친구가 좋아야되요 연수처럼요 근데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친구를 찾아봐요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계속해서 어 사이좋게 지나자 막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좋은 친구가 되요 네 진짜요 진짜죠 어쨌든 다음 패기 좀 보자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 그래서 너무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한테 하인으로 어 해달라고 했어요 네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거 알아요 하인에서 제일 낮은게 뭔지 제일 낮은 그거 하는거 뭔지 맞춰봐요 뭐냐면 동물 동물들 뭐 엄청나게 들어온 동물들을 키우는거에요 목자처럼 목자 엄청나게 긴거 엄청나게 놔둬거에요 근데 얘는 이 주인한테 하낼거 같아요 아 하낼거 같아요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 시키고 그거 하낼거 같아요 저라면 좀 하낼긴 한데 감사하겠죠 돈을 주니까 주긴 주잖아요 이러면 돈을 같이 근데 만나면 날 땅방에서 자게 해요 그건 좀 치솟겠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네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죠 그렇죠 내가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지금 이 스토리 예수님의 퍼스트 두 번째 두 번째 형 우선 예 형 아니에요 이 아빠예요 이 아빠 저 생각에 할 거래요 네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많이 봤는데 너무 배고파 다 빨개 이게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아 근데 주인한테 말해야죠 먼저 혼자서 가요 자기였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제가였으면 탈출했겠죠? 꿀꿀꿀꿀 먹는거라도 봐도 맛있겠다 진흙에 있는 걸 먹는 거잖아요 맛있는데 먹는 걸 보니까 배고프네 엄청나게 뚱뚱보다 여기서 나오는 돼지는 그쵸? 어쨌든 다음 변신은 언제 나올까요? 이거 맞혀봐요 돼지가 좋아하는 음식은? 뱅고기 땡 음식물 어떻게 해요? 이제 그쵸? 맥까지 클라스 어때요? 내가 바래고 있어요 뱅 뱅 뱅 뱅 감사합니다 당연히 한 거고 두 번째고요 두 번째고요 뭐냐면 알려줄까요? 뭐냐면 저를 하인으로 받아주세요 저는요 아직 하인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아이 겠죠? 아이 겠죠? 됐다 오 네 오 그쵸 근데 아직 혼자서 나무가 움직일 수 있지? 오 오 귀엽다 귀엽죠? 쌍둥이가 안 돼 오 쑤 아지라는 거요? 저는요? 사실은 아닌거죠 어쨌든 빨리 할 일이 많잖아요 다음 페이지 왜 계속해서 붙으지 라인템은 조금만 라인템은 붙어요 이것들이 신기하죠 빨리요 단 페이지 personality 야 또 일 일 일 아버지가 용서해줬군요 아버지가 용서해줬군요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조심해 어쨌든 다음 페이지 할까 담배를 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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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동생 동생 이 영화도 엄청나게 나빠 알죠? 어 근데 조심해야지 여기 들다가 이거 팍! 하면 어떡해요 그쵸? 이거 좀 많이 왔어? 네 다 먹고 싶어 너무 잘 구워진 건데 그쵸? 그게 너무 많이 하면 타운데? 아 먹을 수 있잖아 진짜 무섭다 담배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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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살아있어. 이제 죽었어. 이제 죽었어. 이제 죽었어. 짠 짠 짠 어떻게 다 돼지공이 맛있어? 돼지공이가? 아니 닭공이가? 이 형이 엄청 맛있어. 나는? 그쵸? 한 번에 다 맛있겠다. 봐봐요. 포도 위에 팍 타고 맛있는데 어? 좀 좀 어? 좀 탈비 같아. 어? 좀 좀 좀 사자 같아요. 봐봐. 그쵸? 강아지가 아 강아지가 하는 소리. 진짜죠? 말이 조금 없어. 가자.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어때? 너무 오래 걸리게 했습니다. 끝장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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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저도 알아요. 쉬우니까. 어 네. 오늘은 GOAT HOME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야 재밌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봐! 구독! 좋아요! 구독! 많이 달아주세요! 액티비티는 오늘은 안할게요! 바이바이! 안해서 미안해요! 다음날게요! 오늘 할 일이 많아서 그냥 안해도 되지! 바이바이!